평화는 강철비2 정상회담, 중거리는요? 북한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를 통해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드디어 오랜 냉전체제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화체제에 반발한 군 수뇌부 중에 한 명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그리고 북한 위원장 전부가 납치가 되고요. 핵 잠수함 안으로 가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면 정말 복잡한 정치게임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일단 재미있어요?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실 가벼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정치 이야기, 안보 이야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가볍게도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미있었는데 일단 첩보 영화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첩보 영화에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파멸할 거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세계대전에 가까운 적어도 아시아는 거의 멸망에 가까운 핵전쟁에 벌어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암투도 있고 전투도 있고 그래서 액션의 재미와 두뇌게임의 재미가 동시에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어느 정도 잘 연출이 된 것 같아요. 두뇌게임 측면에서는 한국하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이 다 얽혀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정치게임을 벌이고요. 액션 측면에서는 잠수함 안에서 충격신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상당히 신선하게 정말로 잠수함 액션이 펼쳐집니다. 일본 잠수함, 한국 잠수함, 미국 잠수함들이 서로 올해를 쓰고 그걸 피하려고 이런저런 전문용어들이 나오면서 적투가 벌어지는데 상당히 긴장감 있게 연출을 잘했더라고요. 혹시 1편을 못 본 분 1편 못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정우성 씨가 1편에서는 북한 첩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대통령으로 나와요. 곽도원 씨도 1편에서는 청와대 외교 수석이었는데 이번에는 북한 장군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편 안 보고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그런 역할 바꾸기의 재미를 좀 공감하기는 힘들겠죠. 예를 들어 1편에서는 북한 TV의 아나운서로 한국을 공격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 대통령의 영어 통역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두 사람 여기 또 나오네?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공감하고 싶으시다면 1편 보시면 좋은데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재밌다. 안 볼까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반부 액션이 전부 잠수함 액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당히 긴장감 있고 재미있게 연출이 되긴 했는데 CG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헐리우드 영화보다는 조금 더 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뭐 그런 대로. 재미있습니다. 네.